아니 근데 지난주에 홍경민 씨가 권호를 받아갔다고 하는데 저도 연주를 듣고 저도 지금 콘서트 지금 콘서트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실 필요한 진짜요? 함께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요 하늘야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그대로 H.O.T의 토리오빠를 압니까? 아니 어떻게 하면 그 세대가 아닌데? 그냥 막 회사책에서 봤어요? 회사책에서 봤어요? 아니 어디서 하냐고 장우영 오빠는? 이름을 들어본 것 같은데 다행이네 몰라요? 다 이름을 들어봐 뭐 하시는 거예요? 야 진짜 그 눈빛은 아니다 리액션이 아니 지금 살짝 모니터를 봤는데 위치광이 같았어요 자 오늘 이현성에 도전하는 하늘양 오늘도 자신만의 색깔로 이현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행이네 자리 교초로 모실게요 자 천재 기타 소녀에게 새로운 도전장을 내민 우수한 분들이 왔다고 합니다 올해 3월 G.O.T의 올스타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거부진 스타트 G.O.T 팀입니다 큰 박수로 많이 받으십시오 나와주세요 자 하늘을 난다고 표현했는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네 Are you ready? 1, 2, 3, 4 1, 2, 3, 4 승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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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전원이 연이 정말로 뭐지? 연습실래요? 뭐지? 연습실래요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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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해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. 무 수명에서 진짜